혜빈이 한번 해볼까요? 저는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? 맞죠 거기에 좀비 하면 되는 거죠? 그럼요 좀비 어떡해 제가 준비한 개인기가 있습니다 그래? 잠깐만요 혜빈이 한번 해볼까요? 네 개인기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슈퍼마리오가 게임 효과하는 중에 청소소리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?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준비한 개인기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좀비를 하지 않았어요 좀비가 뭐예요?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제인이야 저는 아까 살빈 언니가 좀비 일을 했기 때문에 좀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저는 영화 검은사자들을 설마 맞아요 파 비싸고 가는 매도 같은데 파 가서 말해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저기 저 미친 놈 받아봐있다고 저기 저 미친 놈 받아봐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똑같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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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표정 묘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각오 천안 HOW 앨범 아쉬워드 저는 양이엔 선생님을 성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? 내 재산 맡길 수 있겠니? 공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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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여줄게요 그거 하면서 좀비 소리 내볼까? 좋아요 좋아 시작 애교입니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나를 좋아해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뿅뿅 사랑해 뿅뿅 너무 귀엽다 성근이 파 성근이 파 어? 살구 먹으면 나랑 살구?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가 살구를 안 좋아해 너무나 다행인걸 다행이야 потреб Penn 넓 시작 하나 사물 넓 눈물 그 시바